심장 뇌혈관 하이브리드 통합혈관 치료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만성질환을 비롯해 각종 혈관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고 우리의 생활 또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요즘 서울성모병원에서는 고난도 치료법의 일환 중 하나로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수술실 도입은 심장 뇌혈관 등 다양한 고난도 혈관 수술을 원스톱 환자 맞춤형 통합진료로 안전하고 빠르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수술실은 수술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방사선 노출량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는 혈관 조형기를 비롯해 혈관 구조를 3D로 구현하는 베셀 내비게이터와 수술 중 바로 초음파 영상을 융합해 심장 구조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에코 내비게이터 뇌동맥류에서 혈유량과 방향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주는 에누리즘 불로 등 최첨단 의료설비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수술실이란?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는 혈관 수술과 시술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혈관 질환의 경우 외과적 수술 후 회복한 뒤 상당기간 지나서 다시 내과적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는 한꺼번에 수술과 시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복기간이 짧고 상처도 작아 환자의 사유로 입었기가 빠릅니다. 하이브리드 수술실은 순환기내과, 신경외과, 혈관이식외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의 통합진료로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성호병원에서는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술은 어떻게 시행되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 질환의 하이브리드 치료법과 효과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심장의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위치한 대동맥 판막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대동맥 판막이 좁아지게 되면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호흡곤란, 흉통, 심지어는 실신까지 하게 됩니다. 보통 진단 후 2년 내 50%의 환자가 사망하는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치료는 그간 수술로 가슴을 열고 심장을 멈춘 다음 대동맥을 절개 후 병든 판막을 제거하고 새 판막으로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령이나 수술받기 위험한 환자들에서는 이러한 수술적 교정이 어려웠었는데 최근 가슴을 절개하지 않고도 넓적다리에 있는 대동맥을 통해서 스탠트 모양의 인공 판막을 삽입하여 풍선으로 기존 판막 부위에 부착시켜 새 판막이 기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시술법이 등장했습니다. 이를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안술이라고도 하며 영어로는 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시술법은 가슴을 절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령의 대동맥 판막 협작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에 하이브리드방이 생기면서 저희가 우리나라 최초로 한 시술이 있습니다. 이분은 두 차례나 다른 병원에서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았고 그 판막 옆으로 계속 역류가 굉장히 심하게 있어서 숨이 너무 차서 견딜 수가 없는 분이었는데 더 이상 수술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술로 플러깅이라는 시술이 있는데 그 시술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로 에코 내비게이션 즉 심장 초음파 내비게이터라는 기술을 최초로 이용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 위치를 찝은 다음에 그곳에다 저희가 플러깅이라는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시술을 마쳤고 굉장히 역류 사이즈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플러깅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심장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아주 잘 막았던 국내 최초의 케이스를 저희가 성공적으로 시행했었습니다. 심장이 뛴다는 것,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심장 동맥에 문제가 생긴다면 삶은 달라집니다. 관상 동맥 치료의 최고 선택, 하이브리드 치료 관상 동맥 질환의 하이브리드 치료법과 효과는? 관상 동맥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심장, 관상 동맥이라고 하는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동맥에 동맥 경화가 왔을 때를 얘기합니다. 흔히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협심증은 증상이 흉통이 생기거나 또는 호흡곤란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에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대신 협심증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하는 데는 관상 동맥 조형술이라는 시술이 필요하고요. 그런 검사를 통해서 70% 이상 좁아졌을 때 거기에 스탠트를 넣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흉부에 가서 관상 동맥 우회술이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다만 관상 동맥 우회술을 하는 환자군은 전체의 한 5에서 10% 안쪽이고요. 이게 너무 병변이 많다거나 또는 병변 위치가 스탠트를 하기에 좋지 않은 부위 또는 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혈관 벽에 많이 침착되어 있을 경우 너무 딱딱해서 저희의 시술이 용이하지 않거나 워낙 교과서적으로 나오기는 당뇨를 가진 환자가 관상 동맥에 두 혈관 이상을 협착증이 있다고 하면 관상 동맥 우회술이 스탠트 시술보다는 우월하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서울성모병원에서는 현재 형부외과 선생님이랑 같이 통합 진료를 통해서 스탠트와 수술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관상 동맥 우회술이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진단된 환자 중에서 여러 혈관에 병이 있는 경우 주요 혈관에 심한 병이 있는 경우 스탠트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 심근경색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긴 경우 등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진 부위의 뒤쪽에 환자 본인의 혈관을 이용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로 스탠트 시술에 비해서 병의 재발율이나 만기생존율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치료에 있어서 스탠트 시술과 관상 동맥 우회술이 직렬적 관계에 있어서 시술 아니면 수술이라는 관계였다면 최근에는 스탠트의 발달과 수술의 최소화로 환자에게 두 기법의 장점만을 취하는 하이브리드 치료법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침습도가 낮은 시술의 장점과 개통률과 만기 성적이 좋은 수술의 장점을 혼합하여 간단하면서도 장기적인 성적을 좋게 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치료는 순환기 내과와 흉부외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인데요. 저희 서울성모병원에서는 과거로부터 두 임상과 간의 협업으로 하이브리드 치료를 해왔으며 최근 개소한 하이브리드 수술실로 인해서 더 좋은 시설과 장비의 도움으로 환우분에게 질 높은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수술은 여성의 아름다움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어려운 수술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장 부정맥질환의 하이브리드 치료법과 효과는? 22세 연장 환자는 상당히 어려운 환자입니다. 생후 태어나서 5살 때 선천적인 심장 기완을 갖고 있어서 선천성 QT 연장 증분하고 선천성 방실 차단으로서 심장마비가 여러 번 왔었습니다. 22세가 돼서 왔는데 배에다 심어졌던 박동기의 배터리는 다 없어졌고요. 다시 박동기를 바꾸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22세 여자 환자가 됐었으니까 이런 경우였을 때는 정상적인 위치, 왼쪽 어깨 밑에다 심어야 되는데 22세 젊은 여자 환자가 어깨 밑에 박동기를 심게 되면 외형적으로 상당히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였을 때는 저희가 항상 성형외과랑 협진을 해서 꼭 유방성형술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어깨에서 겨드랑이 선을 절개해서 그 다음에 서브팩토럴, 가슴 아래쪽에다가 박동기를 집어넣게 되면 외형적으로 전혀 박동기를 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방의 특징은 전형적인 전통적인 수술실하고 중재 시술을 할 수 있는 심장의 중재 시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갖춘 융합적인 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환자처럼 복잡한 경우에 있었을 때 성형외과 팀에서는 박동기를 늘 수 있게 아주 미용에 좋게 박동기를 늘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 수단계 팀에서는 엑스레이를 보면서 박동기를 갖다가 집어넣는 중재 시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게 되면 성형외과 팀에서 마저 마무리를 짓고 또 복잡한 시술 중에 하나 있었었던 배에 들어가 있는 필요 없는 박동기는 흉부외과 팀에서 마찬가지로 중재 시술과 엑스레이를 사용해서 보면서 제거하게 되는 복합, 융합적인 하나의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심장 박동기 시술에 참여해서 좋은 이유는 우리가 앞 가슴 쪽에 절개를 하지 않고 겨드랑이 속에 절개를 함으로써 밖으로 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거를 피부 밑에 넣지 않고 가슴 근육 깊이 넣기 때문에 만져지거나 겉에서 보이지 않아서 미용적으로도 우수하고 또 기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수술은 환자 치료와 진료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뇌동맥, 뇌혈관 질환의 하이브리드 치료법과 효과는? 하이브리드 수술실은 뇌동맥류 환자나 복잡한 뇌혈관 질환 환자를 처음부터 한방에서 전신 마취하에 검사를 시행하고 환자를 다른 수술실로 옮기지 않고 코일 색전술이나 뇌수술을 원스톱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혈관 조형술로 수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복부 대동맥 질환과 다리혈관 질환에 이용된 하이브리드 수술은 다양한 성과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복부 대동맥, 다리혈관 질환의 하이브리드 치료법과 효과는? 복부 대동맥류는 증상 없이 배에 있는 대동맥이 커지는 병입니다. 크기가 5cm 이하인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고 5cm 이상이 되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리혈관 질환은 다리저림증, 회복되지 않는 발가락 상처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경우 다리혈관 질환이 많이 오게 됩니다. 다리가 붙는 경우에는 정맥혈전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혈관 질환의 치료는 혈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스탠트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수술실은 안전한 마취가 가능하고 수술과 시술을 환자의 상태에 맞게 시행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하이브리드 수술실은 혈관 질환 치료에 최적화된 수술실입니다. 특히 수술실이 무균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감염의 위험성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심장혈관, 뇌혈관, 대동맥 및 말초혈관 치료를 위한 최고의 의료진과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갖춘 서울성모병원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협진을 통해 고난도의 혈관 수술을 시행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